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5월 9일 지은이 안돔이 후유, 옴기니 송현정님의 노잉입니다. 저자는 미래에서 오는 직관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노잉을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메시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4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누구나 자기 미래를 알고 있다. 2장. 미래가 이끄는 삶. 3장. 나만의 하우찾기. 4장. 노잉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책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경험한 노잉의 흔적을 살펴보고 저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미래에서 오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잉의 일부분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1장. 누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고 있다. 노잉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도 노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한다. 세계적인 소설가가 탄생한 순간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석,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신기하고도 이상한 경험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다. 20대였던 하루키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모아 작은 재즈빠를 운영하고 있었다. 유난히 화창했던 어느 봄날 하루키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뒤 야구장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경기를 관람했다. 무엇 하나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 그런데 야구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 순간 밑도 끝도 없이 그래, 나도 소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루키는 책을 즐겨 읽긴 했지만 소설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소설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하얀 야구공이 파란 하늘을 가로지르던 바로 그 순간 소설을 쓸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서 말한 책 속에서 그때의 감각을 이렇게 설명한다. 하늘에서 팔랑거리며 천천히 내려오는 무언가를 두 손으로 멋지게 받아낸 느낌이었다. 야구 경기가 끝나자마자 그는 원고지와 만년필을 사러 갔다. 그리고 재즈바에 영업을 마친 늦은 밤 부엌 식탁에 앉아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작이 탄생한 순간이자 여러 차례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위대한 소설가의 첫걸음이었다. 이후 하루키는 꼬박 반년에 걸쳐 소설을 완성했고 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한다.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작품이 최종 심사만을 남기고 있단 연락을 받았다. 이때 하루키는 다시 한 번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다친 비둘기를 발견해 근처 파출소에 데려가는 길이었다. 따스한 봄날의 햇살을 느끼며 걸어가던 그때 그는 퍼뜩 이 문학상을 받고 등단하여 소설가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 실제로 하루키는 그 문학상을 타고 작가로 데뷔한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명작을 내놓으며 세계적인 소설가가 되었다. 하루키는 이 같은 경험들을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나 모든 걸 바꿔버렸다 라고 표현하며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에피파니에 비유하기도 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를 깨닫고 마치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일을 진행하거나 혹은 일이 진행되어 가는 것 이와 같은 경험은 그야말로 기묘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시간이 미래를 향해 흐른다는 착각 앞서 말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나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작품은 대략적으로나마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을 일종의 비전이나 예감처럼 미리 보는 일도 가능한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흘러간다고 믿지만 나는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흘러온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계는 시곗바늘이 문자판 위를 움직이는 구조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에도시대까지 사용하던 전통 방식의 시계는 시곗바늘은 가만히 있고 문자판이 움직여 시간을 알려주는 구조였다. 다시 말해 현재가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해 시간이 움직이는 형태였단 말이다. 이를 통해 미루어 짐작건대 옛 일본인들은 시간이 미래로부터 흘러온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싶다. 서양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시계가 들어온 뒤에야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흐른다는 개념이 생겼고 모든 일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과거 원인설도 그때부터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뉴턴의 물리학도 모든 일과 현상을 인과율로 설명한다. 모든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과거를 알면 미래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훗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아주 단순한 방정식이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물리학자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썼다는 것도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연연하는 까닭은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2017년에 바샤르와의 대담을 수록한 책 미래를 움직이다를 출간했다. 바샤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다차원적 존재로 다를 앙카라는 아랍계 명상가의 몸을 빌려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바샤르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힌트를 주고 있다. 바샤르는 현재 속에 모든 과거와 미래가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과거도 미래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풍경이 앞에서부터 와서 뒤로 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란 시간에 있을 때 시간이 앞에서 와서 뒤를 향해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간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일본은 물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작가 혼다케는 책을 쓸 때 의식 속에서 미래로 날아가 서점에 진열된 책들의 제목과 내용을 보고 글감에 대한 힌트를 얻는다고 한다. 그가 오랫동안 작가로 사랑받는 이유 역시 시간의 흐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덕분이다. 일본의 통신사 KDDI의 전신인 DDI의 창립을 주도하고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회사를 차례로 설립하며 연세 창업가란 별명을 얻은 샘모토 사치오 회장은 인생을 마르코프 과정이라 표현한다. 수학 용어인 마르코프 과정은 미래 변수의 값은 현재의 값에만 의존하며 과거의 값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는 개념이다. 과거의 실적에 얽매이면 절대 새로운 도전을 향해 첫걸음을 디딜 수 없다. 샘모토 회장이 잇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과거의 실적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다. 강에 비유하면 시간은 상류에서 하류로 흐른다. 과거의 아무리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현재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 흔히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구상하거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오래 일한 사람이 편집 프로덕션을 차린다든가 프리랜서 작가가 되든가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요식업에 몸담았던 사람 중에는 그 경험을 살려 레스토랑이나 카페, 바 등을 직접 차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커리어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일이 잘못되었단 말은 아니다. 다만 과거에 했던 일과 관련 있는 일만 찾는 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서비스 업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IT 업계에는 못 갈 거야. 나는 영업의 영자도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건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결정짓거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 내가 특정 업무나 직급, 직책에 얽매이지 않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경력에 연연하지 않고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그런 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자 어느 순간 나를 좋아하고 내게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올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영국 공연에 배우로 서달란 제안을 받은 적도 있었고 TV에서 나를 봤다는 70대 할아버지로부터 지방에 있는 공동묘지 홍보를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나 다양한 제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내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던 덕분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제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장 미래가 이끄는 삶 인생의 네 가지 단계 인생에는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단계에서 각각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해 나간다. 1. 욕망의 단계 2. 소망의 단계 3. 공헌의 단계 4. 사명의 단계 욕망의 단계는 먹고 싶으니까 먹고 가고 싶으니까 가는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마음이 충족되는 단계이다. 맛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해 즉각적인 욕구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고도의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욕망 덕분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부자가 되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같은 욕망은 인생의 질을 높이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 라이벌에게 이기고 싶다.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다.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 같은 욕심과 승부욕, 명예욕 등도 이 단계에 포함된다. 소망의 단계부터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음에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 불평불만이나 분노에서 시작된 욕망이 충족되고 나면 한 발 더 나아가 행동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맛있는 가게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여전히 나 자신이 주체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소망이 더해진다. 공허의 단계는 타인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자주 가는 가게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 힘들어하고 있으니 SNS로 홍보해야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이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에 비중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에 비중이 커지는 단계가 바로 공허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욕망의 단계에서 주어진 과제를 제대로 마쳐야만 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조차 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일이나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한 일을 통해 공허 정신이 생겨나는 단계이기도 하다. 사명의 단계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단계이다. 이 단계가 되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내 외국어 실력과 프로그래밍 기술을 살려 일본 음식의 매력을 알리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야지와 같이 사명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감정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또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 인생을 이 일에 모두 걸겠다. 라는 확신과 각오가 생겨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등은 상관없이 그저 이 일을 하겠다. 라는 확고한 의지만이 존재한다. 타인을 위한 공헌과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노잉은 이 네 가지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어떤 단계든 본인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만은 동일하다. 나는 노잉을 접한 후 사명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나 다른 사람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 네 가지 단계는 각각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고 마치 그래데이션 상태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 그러므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욕망과 소망처럼 자기 생각을 중요시하는 단계를 소홀히 하고 가족 또는 사회를 위한답시고 공헌, 사명의 단계에만 열중하기도 한다.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과 소망이 채워지기도 전에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려 한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뿌듯함은 느낄 수 있겠지만 내심 바라던 감사와 칭찬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강한 불만과 분노를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자신의 욕구에 솔직해지고 바라는 바를 이루는 일이 먼저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공헌의 단계 그리고 사명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공헌과 사명이라고 하면 사회나 세계를 위해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공헌과 사명의 대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모여 웃고 떠들며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공헌과 사명이 될 수도 있다. 언젠가 노잉이 찾아올 그날을 위해 욕망의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을 충족시키고 편안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자. 3장. 나만의 하우 찾기 하고 싶은 일의 진짜 의미 인생의 하우는 정했는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도 많다. 앞서 소개한 작가 혼다켄도 하고 싶은 일을 찾기까지 무려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아이가 태어난 후 모든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육아에만 전념했던 그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줄곧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했고 오랜 시간을 들여 결국 찾아냈다. 후에 한 인터뷰에서 그는 내가 시간을 들여 한 모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무리 고민해도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좋음을 느끼는 센서가 매일 회사 사람들과 함께 생각할 기회조차 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좋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일상을 보내는 사람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들 대답할 수 있을 리 없다.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거운 일은 좋아하는 음식이나 옷처럼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좋음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 센서가 녹슬지 않도록 자주 사용하며 갈고 닦아야 한다. 센서의 감도가 높으면 좋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도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센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감도를 높일 수 있다. 나는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때 먼저 마음에 드는 책 세 권을 고른 후 만져보거나 페이지를 넘겨보면서 무엇을 살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카페에서도 항상 똑같은 음료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커피인지 홍차인지 코코아인지 천천히 스스로와 대화를 나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때 어떤 기사를 읽을지는 제목을 보거나 손가락으로 기사를 클릭하려던 순간의 기분이 어떤지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무언가를 정해야 할 때마다 나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좋음을 느끼는 센서도 더욱 활발하게 작동한다. 물론 카페에서 어떤 음료를 마실지 결정하는 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필요한 판단력도 일상 속에서 작은 결정을 했던 경험이 쌓여야만 길러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인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집을 살 때처럼 인생에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야말로 평소에 센서를 얼마나 잘 갖고 닦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또 사소한 결정을 하며 쌓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한편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좋음을 느끼는 센서의 감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떤 일이 좋은지 아닌지 또는 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진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된다. 쉽게 말해 미래로부터의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이 일이 하고 싶었어 라고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4장 노잉을 부르는 구체적인 실천방법 초급자를 위한 감정훈련 1단계 내 감정의 현재 위치 파악하기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상태가 좋은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감정이 좋은 상태는 마음이 평온하고 특별히 불만이 없으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금부터는 감정상태를 높음, 보통, 낮음으로 나누고 보통인 상태를 제로지점이라고 칭할 것이다. 인생의 준비운동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감정상태를 제로지점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나는 이 제로지점을 감정의 합격 커트라인 이 지점보다 높으면 감정의 합격존이라고 부른다. 오른쪽에 있는 감정의 카테고리를 함께 살펴보자. 감정의 합격존에는 사랑과 기쁨처럼 긍정적인 감정이 위치한다. 반면 제로지점보다 아래에는 분노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하다. 여러분이 평소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중 어느 쪽 감정이 더 많이 느껴지는지 돌이켜 생각해보자. 그러면 내 감정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감정의 기복이 크고 언제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고민이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위로하는 수업도 들어보고 상담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보려고도 해봤지만 항상 같은 상황에서 화가 치밀어오르고 불만도 딱히 해소되지 않았다. 가끔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기는 했어도 감정의 합격 커트라인에 도달할 정도는 아니어서 언제나 스트레스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감정과 마주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을 무렵에야 비로소 근본적인 치유는 내 감정이 합격존에 들어가야만 가능하단 사실을 깨달았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모두 소용없는 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슬픈 일이 있어 실컷 울고 났더니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어라? 뭐지? 라는 생각에 다음에는 일부러 유튜브에서 눈물이 나는 동영상을 찾아보고 울었더니 울면 울수록 감정이 편해지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 나는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려면 울음이 최고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나는 매일 일부러 울었다. 그러자 항상 변함없이 부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감정이 제로가 되고 평온한 상태로 조금씩 변해갔다. 이내 두근거림도 꿈도 하고 싶은 일도 없지만 풀이 죽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로 괴로워하지도 않는 고요하고 잔잔한 상태가 되었다. 그야말로 제로 상태가 된 것이다. 그리고 내 감정이 제로 지점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모든 일에 대한 감도도 조금씩 높아졌다. 감정을 제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둔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내보내야만 한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나는 실컷 우는 행위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냈다. 딱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울어보자. 실컷 울음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누구나 간단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흔히 좋은 일이 생기려면 좋은 기분을 가져야 한다. 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 대체 어떤 것인지 도통 알 수 없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나 역시도 그랬으니 말이다. 슬픔이나 불만이 가득 차서 자기 혐오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감정이 제로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난 이게 좋아 이 일을 하고 싶어 라며 본래 본인이 갖고 있던 호기심이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합격 커트라인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감정을 합격 커트라인으로 올리는 과정이 항상 우상향일 순 없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수없이 반복해야만 한다. 예전에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한 일주일 챌린지에 도전한 적이 있다. 시작하고 나서 3일 동안은 평온한 마음을 잘 유지했지만 4일째 접어든 날 지하철에서 발을 밟힌 뒤부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챌린지에 실패했다. 게다가 모처럼의 도전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더 기분이 나빠지는 바람에 결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렸거나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책과 자기 혐오의 감정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 감정들은 꽤 집요해서 떼어놓기 쉽지 않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 걸까 라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지기 전에 다른 즐거운 일로 눈을 돌려보자. 스스로에게 분노의 화살을 겨누어선 안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자. 감정을 합격 커트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을 감정 훈련을 위한 즐거운 게임이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몇 번이고 실패해도 상관없다. 실패를 깨달은 것만 해도 성장했다는 증거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려고 노력하자. 힘든 일이 생기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다. 만약 또 발을 밟히거나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히면 화를 내기 전에 생각을 바꿔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서두르고 있어서 부딪힌 걸 몰랐나봐 라며 되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보자. 그러면 조금씩 마음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합격 커트라인을 노려보자. 감정이 일단 합격 커트라인에 올라가 안정이 된 다음부터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더라도 다시 제로 지점으로 돌아오기 쉬워진다. 또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도 생기기 때문에 감정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다. 2단계 감정 끌어올리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쏟아낸 다음 기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제로 지점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조금씩 플러스해가며 기분을 더욱 업시켜 보자. 이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고 싶은 일 리스트 만들기이다. 우리는 약속 시간이나 부탁받은 일의 마감기한처럼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키려 애쓰면서 예상하게도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고 깨뜨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말이다. 아침 조깅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춥길래 그만두었다. 군것질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한밤중에 과자 한 봉지를 다 먹어버렸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보고 있다. 쓰레기를 내놓아야지 하고 생각한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다. 온라인 영어회화 수업에 등록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렸다. 옷장 정리를 해야 하는데 좀처럼 손이 가지를 않는다. 아마 당신에게도 마음속으로 찔리는 일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는 하고 싶은 일 리스트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잠깐 짬이 날 때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 나가면 리스트에 있는 일을 해치울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하고 싶은 일 리스트에 출근 전에 마음에 드는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기라든가 TV에 나와 유명해진 디저트 가게에 가보기 등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을 마음껏 써보자. 많은 도움과 시간이 필요한 거창한 일보다는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리스트에 적는 걸 추천한다. 3단계 좋은 감정상태 유지하기 감정 레벨이 올라오면 그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정상태가 높아지면 마음은 평온하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불타올라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감정상태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두근두근 이라는 말이 있다. 진정한 두근거림은 억지로 감정을 끌어올린 상태가 아니다. 그런 가짜 두근거림은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하며 오히려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진짜 두근거림은 자연스럽게 들뜬 마음이 오래 지속되면서 자신과 주위 사람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는다. 내 감정 레벨이 높아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좋은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금 뭘 해야 가장 두근거릴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갑자기 갑자기 한 시간에 여유 시간이 생겼다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실지 공원에서 산책을 할지 아니면 백화점에 가서 구경할지를 놓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다. 그리고 각각의 모습을 떠올린 후 가장 마음이 두근거리는 일을 고른다.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마찬가지다. 진열대 앞에 서서 어떤 걸 먹어야 제일 기분이 좋을지 마음으로 느껴본다. 처음에는 뭘 골라야 할지 좀처럼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두근거리는 것에 팍하고 느낌이 오거나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몸이 움직이게 된다. 감정상태가 올라가면 어느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감지하는 센서의 감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번뜩이는 떠오름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